마음의 면역력을 키워드립니다. 저희 사주풀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교리, 마테오 보금서를 통해서 교회의 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신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교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싸우지 마라. 저한테 하신 얘기인가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면서 뭐라고 싸우지 마라. 저도 그래요. 사이좋게 지내라. 너네 둘이 싸우지 마. 그거예요. 보금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모수를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신이 보시기에 그 좁은 땅덩어리를 핏덩어리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그게 보금서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면 보금서의 메시지가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교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지.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것도 너희가 그렇게 계속 싸우면 결국 이 먼지가 없어진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없애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우면 이게 없어진다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죠. 스스로 없어진다. 그렇죠. 서로 서로 죽이면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그럼 핵 터지고 이러면 그냥 다 모두가 전멸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사방에 전염병이 퍼지고 빈대까지 퍼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니까 좁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기에는 그래도 넓은 곳이에요. 우주에서 볼 때는 요만한 빛이지만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다도 넓고 갈 곳도 많고 커요. 그럼 그 안에서 함께 살면 되는 건데 생각이 다르다고 더 먹겠다고 내 편 아니라고. 아니 그 좋은 머리 가지고서 농기구를 만들어야지. 이게 총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그거 자랑하고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 핵무기를 써서 남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은 가학성 성애자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핵무기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진다고. 끔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마음 편하게 계시지 못하고 아직도 십자게 매달려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성모님이 지금도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당신의 자식들이 지금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죽이고 있고 우크나이라와 러시아가 또 죽이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자기 국민들을 죽이고 있고 이런 살상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빛난 자매님들이, 자매님이, 빛난 자매님의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그런다면 부모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렇죠. 정말 못 견딜 거란 말이죠. 사람 마음도 그런데 그런데 하느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끼리 이렇게 피 흘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하의 홍수를 일으킨 그 하느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만다 하겠다. 서로 사랑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보금서를 펼쳐서 교리 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테오 보금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빛나 자매님 보고 소금 같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짠가? 내가 짠순이야? 내가 짠가? 제 참 소금 같아 그러면 짠돌이야?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에서는 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소금은 사실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 또 유럽 쪽에서 오래전에는 소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였다고 그래요. 음식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당대 부자 노릇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그 당시는 그리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에 다 절여서 썼어요. 소금이 제일 필요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데 필요해요. 맞아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게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은 얘기거든요. 쓸모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 그렇죠. 우울증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할수록 나한테 기회도 많이 오고 부도 많이 증식이 돼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든다는 거죠. 자존감이 확 낮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이 날 봐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백수들이 하는 생각이죠. 이거는 무기력적 환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남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사랑받고 많이 불리움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거죠. 당연하죠.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달란트를 많이 가질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정 안 되면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한 가지 달란트라도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왜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가 불러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술이 하나도 없는데 밥 먹을 때 늘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사실 우리가 TV 보면 개그맨들 나오잖아요. 개그맨들 보면 그냥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저게 무슨 기술이야라고 얘기를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머리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갖다가 재미있게 해주는 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웃지 않고 그냥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낯설음과 적대감을 느낀대요. 경계하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재미있는 걸 보면서 둘이 같이 웃어. 그럼 동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렇죠. 모르는 사람끼리도 막 치면서 바로 친해진다. 웬일이에요. 그렇게 공동체가 웃을 수 있게 판을 마련해주는 사람들이 가장 재능이 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게 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개그맨들이 어떤 사회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개그맨 이전에 다른 사회에서는 광대들이 있었죠. 그러네요. 그 이전에도 계속 왕실에서 왕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직업으로서 존재해왔던 거죠. 이거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이거는 돈을 드릴 물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구상하고 사람들 재미있게 해주는 이 말의 테크닉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좌석에 가면 저도 가끔씩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밥 먹을 때 제일 싫은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뚱한 사람? 아니. 그럼요? 1번이 밥 먹는데 상담하자 그러는 사람. 아 죽겠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드시면서 얘기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들으면서 네 얘기를 듣니?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제일 힘든 사람이고 두 번째가 밥 먹자마자 정치 얘기 꺼내는 사람. 정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렇게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얘기하지. 왜 여기 와서 밥 먹을 때 이런 얘기하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세 번째가 이제 밥 먹는데 아무 대화가 없는 사람. 그냥 밥만 먹어. 이렇게 먹을 거면 그냥 각자 먹지. 왜 나는 불러서 밥 먹자가 왜 그랬니? 불편하게. 그렇죠. 그럼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밥 먹는 동안에 계속 즐거운 얘기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먹다가 밥알이 튀어나갈 정도로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반가워요.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게 돼요.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런데 맨날 이렇게 정치 얘기 꺼내고 심각한 얘기 꺼낸 사람은 저랑 픽스할래요? 그러면 나 약속 있어.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금 있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 남들에게 내가 필요한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금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랬다고 지금부터 소금을 퍼드시면 그거는 가요. 짠순이 짠돌이도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아니고.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빛이 되는 사람? 머리에 털이 없는 사람? 머리가 빛나면은? 어떤 사람이 빛이 되는 사람이에요? 배들이 황후를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등대라고 그러죠. 등대를 보고 가늠을 한다는 거예요. 정답! 길잡이가 되는 사람. 그렇죠. 멘토. 멘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교적 건강하고 비교적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 신. 두 번째 친구. 세 번째가 멘토.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어떤 역경에서도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셋 중에서 우리는 이제 멘토를 빛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친구들한테는 내가 어려운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답은 듣지 못하죠. 하느님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나한테 직접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멘토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얘기를 꺼내면 멘토는 답을 줘요. 내가 살아보니까. 멘토는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그런 이렇게 신, 친구, 멘토, 빛 같은 멘토를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다, 가장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계신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말하기를 교회에서는 11조가 의무이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무금을 내지만 금액도 제 각각이고 11조도 의무가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 아가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듯한 이유로 얘기하자면 카톨릭 교회는 신자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돈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천주교회예요. 천원만 주님께 내도 되는 정교. 그래서 천주교라고 그래요. 만주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개신교는 그런 면에서 물론 성사의 11조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너무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좀 그거를 신앙생활과 연관시켜서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천당 가고 가까이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다니지 말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나치게 믿음과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를 대물리면서 갖는 그런 것들은 이게 신앙공동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종교 비즈니스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개신교 내 개혁파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교회를 안 갖고 교회 건물을 안 갖고 그냥 임시임시로 모여서 그냥 설교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직은 한국 개신교는 자본주의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교회는 치유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병원도 부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도 편한 병원이 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정말 시골에 어떤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이 돈을 안 가져와도 그냥 그냥 해주는 분이 있대요. 나중에 그 환자들이 채소, 쌀 이런 걸 갖고 온대요. 그런 걸 받고 그냥 지낸다고 그런 분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병원은 정말 고가의 의료 장비를 갖다 놓고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단 말이죠. 비싸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 시골에 저렴한 병원하고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니까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이벤트 같은 걸 하기가 어렵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근근히 근근히 유지가 되고 있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적으로 괜찮으니까 큰 행사를 벌일 수가 있고 거기서 또 많은 헌금을 거두들여가지고 또 더 큰 뭔가를 할 수 있고 대형 교회의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다가 큰 건물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부들은 어차피 이 건물이 자기 것도 아니고 5년이면 인사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이제 교구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건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신부들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목을 하는데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가 돈에 연연해서 부자들이 왔을 때만 반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데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가 망조가 들어가는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있는 거 아시죠? 답답한 거 또 풀고 싶은 속 저희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